네, 오늘처럼 도달할 때 진짜 푸르시면 그, 모르는 것도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모르시죠? 네! 네, 그, 큰 팬분들의 이런 멋진 한성과 세월호 속에 사는 박수님들을 어, 진짜 너무 많은 행복한 분들이 아닐까 싶었고요 어, 지금 한성분들의 가장 행복한 분들을 만나고 100%의 큰 프로그램은 멀쩡되면 다 바로 팬의 스탑소이스의 주의로 오늘 만나뵙겠습니다 팬의 스탑소이스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과정에 최다 독볼랭킹 22회에, 22회에 2볼을 한 점 더 실수한 걸 받았죠 이 중에 아주 굶는 최고 독보를 비롯한 팀이 더 역량이 시행됩니다 어, 세븐팀의 영국적인 선을 갖고 있는 히어로는 다행이 될까요? 아, 알겠습니다 팬의 스탑소이스 가수분은 생각되고 있는 Davidson 20회에, 21회에, 22회에, 15회에